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전략팀장입니다.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. 금호석유되겠구요. 코드번호 011780 되겠습니다. 자 오늘 4월 1일 오전 10시 41분 지나고 있구요. 현재 2%정도 상승해서 27만 1500원 기록하고 있는거 보실 수 있을거에요. 꾸준히 금호석유 제가 말씀드렸던게요. 제 말의 흐름을 한번 찾아가보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. 뭐 우선 금호석유 실적이 굉장히 좋을거다. 2020년도 워닝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급격히 상승했는데 이때 상승이 나올 때는 사실 경영권 분쟁 그 점화가 있었어요. 그러면서 추가상승 이후에 하락포를 가져오는데 이때 증시가 안좋았어요. 증시가 안좋았었고 증시 악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죠. 그리고 경영권 분쟁 자체가 좀 뭐랄까요. 이게 배당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저런 악재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경영권 분쟁을 하면 기본적으로 상승하는게 원칙이거든요. 근데 이게 두 파가 갈라져가지고 한 명은 배당금 축소 한 명은 배당금 상승 축소라기보다는 기존 유지 이런식의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지지부진했던 시간이었습니다. 지지부진했고 이때도 아마 굉장히 좀 속상하셨을거에요. 상승했다 빠졌다 상승했다 빠졌다 장난치나 근데 어느새 이때쯤 주총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딱 눌림목 주고 이날 주총 끝나자마자 은봉이었던게 기간에서 어마어마한 매술세가 들어옵니다. 그러면서 양봉을 띄웠고 이 주총이 큰 시총이 큰 회사가 10% 이상 갭상승을 하죠.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상승을 이어나가는데 만약 경영권 분쟁이 없었다면요 금호소균은 아마 지금 30만원 이상돼 있을겁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아직까지도 전 저평가라고 봐요. 왜냐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000억이 넘었죠. 근데 작년 영업이익이 7천억입니다. 7천억이 넘어요. 근데 올해 1분기만으로 금호석유리조트 인수가격보다 더 벌었어요. 이거 그냥 그상 웃어넘길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안그래도 계속해서 석유화학적으로 좋아질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효성 TNC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40만원대부터 찍었었어요. 근데 이거는 60만원 이상 바라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. 그 이유가 딴게 아니라 실적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굉장히 좋은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좋아질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. 근데 제가 뭐 리딩하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어쨌든 산업의 흐름이 이런식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구요. 어쨌든 금호석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전 더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 금호석유 관련해서 뭐 호재 지금 들어올만한거는 사실 크게 없거든요. 근데 뭐 실적은 이미 잘 터지고 있어요. 오늘도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. 오늘도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일단은 신사업 이야기는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여기 보시면 7400억의 영업이 기록했죠. 그리고 화학 그 이상의 가치로 공동의 미래를 창조하는 솔루션 파트너 구체적 청사진 2012년 20% 정도였던 고부가 제품 비중이 50%를 넘나들고 있죠. 글로벌 1위입니다. 2025년도까지 엠비라텍스, 에폭시, SSBR 등 대표 제품들의 코어 사업을 분류해 최대 수익규모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육성 다변화와 물성개선 뭐 이런것들 열심히 하고 있는거에요. 여기 보시면 최소 연 7-8% 성장률 이거는 거의 IT기업이거든요.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2021년도, 22년도, 23년도까지 좀 잘 나갈 것 같아요. 어쨌든 저는 금호석유 화학에 좋은 청사진을 그리고 싶고요. 앞으로 꾸준히 좀 살펴보는 종목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런저런 질문해주셔도 되고요. 처음 보시는 분들 아니라도 소통 좀 했으면 좋겠어요.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 앞으로 꾸준히 살펴보는 종목들 될테니깐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자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. 추천 종목 여기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누르게 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밑에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. 눌러보시면 이렇게 일자별로 쭉 나와 있죠.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눌러보시면요. 이렇게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아침 일찍이 출근 하십니다. 김용자 소장님 자 아침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들 해주시는데 미국 증시부터 바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. 다우 나스닥 그리고 다우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했죠.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모습들 최근에 어떻게 지표가 나와 있는지 혼조세로 마감한 거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고요. 어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어 동시 효과 상황까지도 어 보여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9시부터 장 시작됐고요. 종목 바로 주시고 있죠. 뭐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적어주시죠. 진양산업 그리고 지엘팜택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. 자 일자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. 라고 차트까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목표가 달성 목표가 달성 이후 추가 상승 중 어 9시 1분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.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죠. 220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12%나 상승한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자 무료 추천 종목들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진양산업 또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. 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런 거 알려주시니까요. 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직장인 분들 시간 없으신 분들은 또 VIP 매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카톡 친구 또 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고요. 다들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가 보셔서 보고 여기 또 홈페이지 내부에 유튜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. 매매 리딩 종목 매매법과 리딩까지 또 나와 있고 가격 같은 내용도 좀 나와 있는 것 같네요. 꼭 들어와 보시고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셔서 주식에 관해서 좀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2시 8분 1시간 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뭐 앞으로 제가 뭐 종목 영상들도 찍어드리지만 저희 이제 AP투자연구소 그리고 김윤재 소장님이 진행하는 무료 추천 종목들도 한번 여유되시면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